에잉? 야 이거 미치겠네? 가만있어봐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는 전혀 모르겠는데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에잉 거짓말이네요 진짜로 해볼래요 근데 갑니다 어딜 가요? 이렇게 와야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보시면 압니다 봤어요 아까 제로 디저트? 제로... 음료는 마시봤는데 음료 말고도 제로, 칼로리 뭐... 제로... 왜 자꾸... 제로라고 해요, 제로 제로? 제로 그런 디저트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 저희 요즘에 제로 콜라 많이들 마시잖아요 콜라 사이다 많이 마시지 제로 칼로리나 당류가 제로인 디저트를 준비해봤고요 그 전에 생명수에 놀러 오신 분이 계세요 놀러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나오게 왔어요 일한다고 해야지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너 때문에 이런 얘기는 사람 이빨이 넘으시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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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나야 선배님 근데 너 진짜 이뻐졌다 선배 있어요? 아... 얘가 뭘 잘못 주워 먹었나고요? 아 선배님! 아 반갑다, 굿모닝 너의 마지막 노래가 굿모닝 아니었니? 맞아요! 그치? 어떻게 기억하세요? 알지... 당연히 까먹으셨 줄 알았어요 왜 까먹니, 그거를 야, 할아버지가 아닌가? 아, 할아버지! 할명수, 할아버지 명수 아니었어요? 에잉? 할명수 약자가 뭐든지 트라이하다 하다 이어폰 왜 쓰고 왔어? 선배 이게... 왜 그래, 왜? 왜 그래, 왜?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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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가워 너무... 야, 이거 그거 아니야? 권수막 결혼하냐? 약간 옛날 핸드폰이 요즘에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오, 그래 영화하는 것도 찍더라고요, 셀카를 그리고 이게 이거, 이거잖아요 맞아, 맞아 요즘에는 아이폰을 막 한마디로 이제 뭐 부르려고 그런 거네 선배의 스타일링도 너무 멋있어요 가수, 멋있어지는 거 같아 그러니까요 뭐 홍보할 거나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마디만 해 저... 요즘에 나 특수잼을 새로 바꿨어요 뭐? 특수잼 이게 이빨에 이게 큐빅처럼 멜틱처럼 만들었는데 오, 이쁘다 그쵸? 오, 이해해 주시네요 괜히 저 치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나중에 이 시리다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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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 이제 오늘 예나하고 함께 할 게 제로 식품들 있잖아, 제로 제로 많이 먹어요 다이어트 할 때나 네가 무슨 다이어트를 해 식단 관리 할 때 컴백 시기에 맞춰서 그럴 때만 한 번씩 챙겨 먹고 예나님은 따로 다이어트 비법 있으세요? 다이어트 시기에는 한 끼만 먹어요 한 끼를 제일 맛있게 먹자 맛없는 걸로 이렇게 계속 먹으면 실천해요 야, 그거 한 끼 먹고 춤추고 막 해야 되는데 안 힘들어? 먹고 한 다섯 시간 후에는 배고프잖아 그냥 참아요 그냥 참아요 그냥 참아요 경장기인데 괜찮아? 저... 경장기는 좀 지나가지고 아, 그러지? 아, 그러지? 한 끼는 주로 뭐 드세요? 마라탕 고기, 소고기 국밥 피자 치킨 이런 거 그럴 바에는 그냥 조금씩 세 번 나누면 안 되냐? 그래서 되잖아 그 왕창을 조금씩 세 번 나누면 되잖아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치? 조금씩 세 번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이게 PPL이 아니고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좀 솔직하게 그럼, 그럼, 그럼 너무 솔직하면 그쪽 회사에서도 안 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있는 그대로 오케이, 빨리 알겠어 먼저 리뷰 전에 저희가 하나 드려볼게요 뭐 선물이에요? 어, 뭐야, 뭐야 어, 이거 알크림? 스크류버 아니에요? 두 개나 주셨어요 하나는 제로 스크류버 하나는 오리지널 스크류버 아 에잉?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보기에는 똑같아 그러니까요 그럼 맛을 봅시다 한 입씩 제로를 쳐가지고 음 이건 그냥 스크류버다 이것도 그냥 스크류버 같은데? 먹어보고 다음 거 어, 이게 에잉? 색깔도 똑같은데 야, 이거 미치겠네 가만히 있어 봐 근데 뭔가 이게 제로일 것 같아요 어, 이게 제로 아하하하 ương 딱 틀리셨네요 네 그럼 밑에 게 제로에요 네?! 어? 왜 제로가 더 맞지? 그러게요 그게 제로에요 우와, 어떻게 이러지? 오리지널이 92칼로리에 당류가 17g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제로는 칼로리도 0, 당뇨도 0 진.. 그.. 0이라고요 이게? 그.. 이러면 괜찮을까요? 왜? 어르신을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너.. 이게.. 야 이거는.. 모르겠다 이건.. 스쿠리바는 모르겠다 요거에 이어서 아이스크림 4종 들어 올게요 야야 저거 왔다 저거 왔다 와아 어 조스바 나 진짜 좋아요 나 조스바 진짜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남들이 다 조스라고 그랬는데 조스바 제 최애.. 거의 최애입니다 껍데기는 거의 뭐.. 똑같아요 껍데기는 똑같아요 단맛이 좀 세네요 잼 같은 게 나오기 전에 부터 좀 달다 근데 제로가 더 달지? 제로인데? 인공 감미로의 단맛이 좀 많이 느껴지네요 스크리바는 잘 못 느꼈거든요? 생각보다 이건 좀 달다 음.. 근데 만약에 조스바 사왔는데 잘못 사올 수 있잖아요 모르고 먹으면 몰라요 모를 거 같아요 모르면 몰라요 완전 이득 아니에요? 이득이지 이득이지 다음 넘어갈까요? 아 의외로 많네 와.. 이거 뭐 돼? 이거는 제로 트리플 초콜릿 바라고요 칼로리는 150칼로리인데 당이 0이에요 아 이건 칼로리가 있구나 초콜릿이 있구나 150칼로리네요 초코바트는 그럼 만약에 이게 제로 슈가가가 아니었으면 칼로리가 더 많다는 얘기 아냐 약 반 정도 줄여준 거네 초콜릿은 그냥 초콜릿이지 초콜릿은 그냥 초콜릿이지 초콜릿은 그냥 초콜릿이 있어요 초콜릿은 전혀 인공 그런 느낌 없어요 응 이 안에도 다 초콜릿이지 이 안에도 왜? 난 모르겠는데 안에도 모르겠는데요? 아 똑같은데? 이거는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런데 당뇨가 0이라고요? 이거 완전 개국인데요? 이거 먹으면? 왜냐면 솔직히 다이어트 할 때나 이럴 때 당연히 못 먹잖아요 이런 꿈을 놓고 지내요 기술력이 대단하네 이거는 초콜릿 향이 좀 강해 인공 감미를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건 몰라요 이건 진짜 강추네요 강추 응 다음 갈게요 이거는 빵빠레 이건 제로 밀크 소프트콘이라는 아이스크림 아 세상에 제로가 이렇게 만났나? 근데 그거 이거 아니요? 어차피 먹방 똑같은 이렇게 먹을게요 이거 뺏어 먹는 사람 빵빠바밤 빵빠밤 이렇게 먹지 않아요 선배님 원래? 아 맞다 원래 이걸 아 진짜 너무 웃겨 네 자 제로 제로 슈가 그러니까 제로 슈가죠 진짜? 투스템 떨어진 거 아니죠? 괜찮아 괜찮아 전혀 모르겠는데 뭐가 다른 거죠? 우유 맛? 그냥 우유 맛인데요? 부드러운 고급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아 그냥 진짜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거 맛있어 덜 달거나 아냐아냐아냐 그냥 맛있어 뭔가 잘못 사는 거 같아 빨리 알았으면 조금 더 편하게 다이어트하고 가끔 편해지면 이런 아이스를 사먹어? 사먹죠 엄청 사먹죠 난 잘 안 사먹어 공급제 이런 거 잘 안 하세요? 나는 좀 그래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털박살 내린내서 먹어 선생님 좋은 거 많이 드신다 마지막 아이스크림입니다 라라스윗 모나카 아이스밀크입니다 이거 제로 아니네요 제로 슈가는 아닌데 저당 제품이에요 당이 4g 정도 이건 또 태극당이라는 데가 맛있거든 태극당? 어떻게 이렇게 자라 자라지 그거 옛날에도 있었거든 태극당 이거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잘면 이렇게 잘려 이렇게 잘면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주는 거야 아 진짜요? 먹어봐 먹어봐 뭐야 이거 플로틴 기술인가? 아니 플로틴 플로틴 너무 맛있는데 그냥? 너무 맛있는데 SNS에서도 다이어트 디저트로 인기 있다고? 음 나 완전 오리지넌 파였는데 이게 맛있네요 난 이거 10개째 사다가 냉정물 재워놓고 먹을 것 같아 오우 이 정도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거든 모니카 이거 좋아하거든 모니카 이거 좋아하거든 음 이거 맛있다 냉정 좀 줘 이거는 진짜 확실히 맛있다 확실히 맛있다 확실히 맛있어 저 아이스크림에서는 워나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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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스크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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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맛이 왜 내 앞에만 이렇게 더럽냐 얘는 깨끗하고 내 앞에만 이렇게 더러워 디저트 5종입니다 이거는 디저트 3구에서 제로 티라미슈예요 아우 이거 잘 만들었다 어디서 보셨어? 티라미슈요? 좋아해요 또 요즘에 핫해요 챌린지 때문에 아 진짜? 하셨잖아요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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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셨어요? 했는데 저는 이거를 아주 좋아하지 약간 난 이게 물에 젖어있는 거가 맛있던데 조개는 있어요 이것도 젖어있어요? 아 진짜 웃겨 진짜 아빠 같아 안 젖어있어가지고 네 맛을 볼게요 오케이 빨리 고 음 음 이거 치즈인가요? 치즈? 치즈 무슨 음 이건 인공 감미료 맛이 전혀 안 나는데? 그냥 그냥 티라미슈인데? 케이크에서 설탕이 빠졌나요? 네 설탕 무첨가로 당을 제로화 시켰대요 근데 보통 티라미슈보다는 조금 더 덜 단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네 잘하는데 아싸 아 에잉? 똑같아요 뭐가 다른 거죠? 우유 맛? 감미료가 좀 더 이쪽이 세네 아 그래요? 잘못 나온 거 같습니다 아냐 아냐 괜찮을까요? 커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향이 세니까 단맛에 대한 느낌이 설탕인지 감미료인지를 못 느끼겠네요 저는 이게 더 나 이게 너무 좋은데 맛있는데 이거는 합격 제로 베이커리의 제로 앙버터 스콘입니다 대체당이고 무염버터로 제로 슈거로 만들었대요 앙버터 아 선배 좋아하는 앙버터 굉장히 굉장히 좋아해요 자 안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빵이고 이게 팥이고 이게 무염버터 칼로리는 392m 좀 생각보다 맞은데요? 당이 2g 당이 다 들어갔으면 얼마나 칼로리가 세겠냐고 한번에 맛을 보겠습니다 네 우와 입 진짜 크시다 오 오 오 오 기분 앙버터 칼로리는 거의 600에서 오 오 반 이상이 줄었네요 단맛은 덜 나네요 확실히 약간 좀 담백한 맛? 팥 때 그 단맛이 좀 덜해 응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응 어떻게 할아버지 내가 왜 할아버지야 아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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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너도 그런 너도 연야로 한다 그만해 일단 이건 있잖아요 이 빵은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이 버터도 약간 좀 간이 좀 좀 덜 간이 좀 덜 돼 있는 느낌이고 이렇게 먹을 바에는 그냥 제 칼로리로 적게 먹을래요 음 어 이게 무슨 맛이야 한번 더 먹게 돼요 단백 고소 단백 단백 약간 이런 느낌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이런 걸 먹고 싶으신 분들은 드실 것 같아 소고빵도 그래? 네 마이 국밀에서 나온 당재로 소금빵이래요 단백질을 더해서 구운 건강 소금빵이래요 소금빵도 단짠이 있어야 돼 달달한데 짠맛이 섞이기 때문에 이게 맛있는 거거든 냄새는 이거 빵 냄새예요 이거 맛있네 음 단데요 뭐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금방 나온 걸로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예나님 빵 좋아하세요? 피자빵 초코빵 단 거 위주로 좀 많이 먹어요 저랑 좀 다루는 것처럼 휘낭시에 마들렌 이런 거 좋아가지고 휘낭시에 마들렌 날개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 꿈은 앞으로 박명수 왜요? 불을 누리면서 빵도 막 나 이제 나중에 볶음빵 뭐야? 진영 씨 아니면 안 먹어 그것도 맛만 보지 그걸 배 채우고 구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예 푸딩 귀여워 유스트레스라는 곳에서 제로 푸딩이에요 성수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저희가 사왔고요 제로 푸딩이에요? 와 예쁘다 이 제로 푸딩 위에 있는 국물 국물 맛이 어떠십니까? 약간 쓴데? 쓰다고요? 약간 써 살짝 쓰네요 전체를 먹어봅시다 전체를 참 먹을 게 많아 진짜 달달한가요? 제가 푸딩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원래 푸딩에서 나오는 단맛의 한 3분의 1 정도 딱 압박 이게 이게 안 달아서 좋네요 안 달아서 좋네요 그리고 인공 감미료 느낌 별로 없어요 어 이거 굉장히 성공적이네 이거 응 이거 자파려들 같아 그 밖에 있는 이 카레멜 시럽이요? 뒷맛이 달고나 느낌이에요 달고나 아 맞네 어 달고나 달고나 맞아요 와 선생님 뭐 좀 이렇게 잘하세요 내가 이 리뷰를 잘해 자 마지막 디저트 어 탕후루다 어 탕후루다 에잇? 에잇? 탕후루를 어떻게 설탕이 이거는 제로 탕후루 니가 한 거야? 모양이 좀 안 이쁜고 니가 한 거야 모양이 좀 안 이쁜데?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거 아니고 제로 탕후루를 파는 곳에서 사왔어요 제로 슈거 탕후루 실제 탕후루의 맛이 나면 성공한 거고 성공한 거죠 맛이 좀 인공 감미료 같아 그러면 실패한 거야 완전 실패죠 우리 길부터 한번 먹어볼게 길부터 좋습니다 저 탕후루 진짜 좋아해서 모양이 조금 그렇다 살짝 녹았네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모르겠는데? 똑같은데요? 네 에이 거짓말이네 진짜로 아니야 이거 설탕이야 뻥이지? 설탕이지? 재료래요 근데 아니 이게 어떻게 재료야? 야 이건 괜찮네 진짜 아이디어 좋은데 왜냐면 단맛이 확 들어오거든? 근데 뒤에 막 아우 달아 이런 맛이 없어 응 그렇지? 네 맛있다 진짜 세상에 진짜 좋아진 거 오늘 비그 아이템은 이거야 과일 보내는 맛도 나와 이거 히트치겠네 빨리 이거 시작해야 되겠다 으음 근데 이게 설탕이 아니냐는 게 난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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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면 큰일 난다 이거 시정되는 건데 하하하하 어? 올리고당이랑 자일로스 등 무설탕 시럽을 만들어 아아 아아 설탕이 아니랩니다 이게 디저트도 5종을 해봤는데 가장 원픽 마지막 탕후루 저도 탕후루 할래요 탕후루 최고였어 최고였어 이거 탕후루 최고였어 자 다음 봅시다 다음 이제 제로 음료 와아 뭔가 이렇게 많대 우리가 여름에 이온 음료 많이 먹잖아 아 이온 음료 이거 한 번 보자 어 저 이거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어요 이것도 칼로리는 4칼로리인데 당류가 제로예요 제로슈가 오리지널이 원래 60칼로리거든요 아아 저 여름에 이거 진짜 많이 먹거든요 여름에 육수 뭐 따줘 어디 힘이 없지 내가? 그럴 수 있죠 예나야 아버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니? 73년생입니다 어 나 몇 년생 같니? 70 72년생 저게 멋지네 그게 보여? 어 진짜예요? 어 그게 보여? 네 딱 그냥 아빠라 불러라 아빠 네 아빠 하와이드 제로입니다 네 냄새는 또 갖고 와 음 솔직히 갔다가 먹었을 때 아 이건 오리지널 아니고 저칼로리다 이게 느껴져요. 감미료의 그 특징이 주인맛이 약간 써요. 주인맛이 안 쓰죠? 눈눈눕 해봐요. 주인맛이 약간 써요. 아 그랬네요. 살짝 이런 느낌이네요. 이거 먹는 게 훨씬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건 4칼로리밖에 안 돼요. 총... 제로를 이런 맛을 먹는 거구나. 어? 바람이 식히는 뭐야? 식혜가 제로가 나온다고요? 이거는 이제 비락식혜. 이렇게... 칼로리도 0칼로리, 제로 슈가. 맛있을까요? 먹어보면 알죠. 식혜인데 그냥 식혜? 그니까요. 그냥 식혜, 보통 식혜. 밥풀도 있네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오리지널이에요? 뭐가 다른 거죠 선배님? 안에 이게 밥풀이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게 오리지널, 이게 제로입니다. 네. 맛있고. 오리지널? 아 뭐야? 컬러가 다르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좀 더 진한 거 같네. 아... 확실히 예쁘다. 맑다, 얘가. 이게 제로니까 되게 맑아요. 엽기름이랑 생강 추출액, 맵살 등을 사용해서 당을 줄였대요. 이거는 모르고 마시면 몰라요. 뭔사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근데 이건 개인 대체가 있으니까 드셔보시고 또 아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밥풀의 양이 좀 다른가? 어? 또 같네. 이거는 좀 알지 않을까? 밀키스. 밀키스 엄청 유명하죠. 이거는 칼로리도 8칼로리고, 추가도 1g입니다. 사랑해요, 밀키스. 자, 이렇게 자꾸 외쳐드리는 건 작은 PPL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밀키스. 전혀 제로는 아니지만 아주 소량이죠. 이 정도면 귀염이죠. 맛을 볼게요. 아, 이거는 단미로 맛이 납니다. 제로콜라 먹었을 때 그 뒷말 아시죠? 그 맛이 나요. 설명 너무 잘하신다. 너도 좀 해봐. 넌 어때? 그 맛이 나요. 그 맛이 나요. 옛날에 재밌게 하네. 자, 이번에는 식이섬유로 만든 대표적인 음료죠? 이거는 미에로하이바 스파클링 제로고요. 기존의 미에로하이바에서 설탕을 빼고 대신 탄산을 추가했대요. 미에로하이바. 자, 스파클링. 스파클링이 들어있어서 좀 쏘네요. 알겠다, 나 이거. 탄산수에 약간 미에로하이바 살짝 섞은 느낌? 이것도 좀 제로콜라처럼 느낌이 나네요. 어우, 트름 나오네요.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선배님. 아, 그래도 아이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뻘이. 아, 아버지 할 때 쭉 나오신 거 같아요. 아, 우리 아버지와 좀 비슷해요. 오리지널이 더 많으시죠? 오리지널이 맛있죠. 오리지널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초록 매실.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초록 매실은 뭐, 우리 찌양이 잘 먹는데, 찌양이. 여기 조성모 아니에요, 조성모. 좋아요. 빠르바빠빠빠빠바. 맞죠? 아, 나도. 탄 매실. 이건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당이 31g인데, 용은 이제 2g. 와, 당류 2g이네요. 탄수화물 11g. 아, 굉장히 당을 줄인 거네요, 그렇죠? 초록 매실 저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야, 이건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요. 야, 이건 희한하다. 잘 모르겠다, 이건. 오리지널 한번 드셔볼게요. 그럴까? 색깔이 이것도 좀 다른 게 아닐까요? 와, 칼로 230. 이거 12. 아, 이건 좀. 확실히 좀. 원액 같은 느낌이 좀 나네, 원액. 원액 같은 느낌이 좀 나네, 원액. 다른데요? 완전 다른데? 이게 약간 더 원액 느낌이나 원액. 여기에 물 좀 타면 이런 느낌? 둘 중 먹자면. 나는 이거 먹겠어요, 이거. 저도 이거. 제로, 제로. 음료 중에서는 두 분이 더 가장 맛있었던? 나는 이게 맛있네요. 이게 좋네, 이게 좋아. 저는 식혜. 완전 식혜. 광고 들어오게 한 번 들어줘. 귀엽게 해야지, 이렇게. 아, 나도 안 귀여워. 그럼 네가 귀엽게 하고 네가 찍어. 식혜는 다락기 아니라 비락식혜. 제로 디저트 15종을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너무 달았어요. 아무리 제로라지만 계속 먹으니까 너무 단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막 관리하는 사람들은 계속 제로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고 저는 완전히 좀 게이백 콘서트 이렇게 꾹. 예나 양이 또 할 명순이 나온다면 어떤 리뷰로 나오고 싶으세요? 예나 특집 하나 만들게요. 우와, 진짜요? 스케일을 좀 크게 해가지고. 네.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와서 뭐 할까요? 놀이공원. 놀이공원. 놀이기구. 어떤 놀이기구가 제일 무서운지. 어떤 놀이기구가 제일 무서운지. 어디 몇 미터까지 올라가고. 이런 거 선배님이랑 꼭 해보고 싶어요. 옆자리에 이렇게. 그래요, 알았어요. 여기가 혼나쳤어. 누구야? 여기가 혼나쳤어. 여기가 혼나쳤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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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